박순혁 작가님,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프라인에서 투자자분들을 만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금투세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또 유액적으로 가닥을 잡은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의 방향성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어떤 전략을 선보여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호시야 알 수 있겠죠? 네, 일단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금투세 유예나 폐지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100%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형태의 장세가 펼쳐질 건지 특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차 전지 쪽이 아마 주도주가 부각되지 않겠나 싶고요. 2차 전지가 주도주로 부각될 이유 그다음에 2차 전지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쪽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상승 여력이 큰 종목들은 어떤 것들인지 앞으로 어느 방향을 유심히 봐야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길라잡이 해드리는 유료 강좌가 될 거고요. 통상적으로 무료로 보시는 그런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유료 5만 원 내시고 오시는 분들한테만 특별히 전달되는 아마 비밀스러운 얘기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의 방향성 알려주시면서 특히나 섹터로 보면 2차 전지 관련주 특급 비밀 노하우가 담긴 전략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토요일 강연에 직접 오시면 알 수 있다. 이 부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박순혁 작가님의 강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